초다수력 13 무모한 돌진 비리릭 아잇 기뻘 미친 크래밍 그냥 pp나 하나 주셔 벽돌 신차 벽돌 벽돌 이거 잡아야될거 아냐 역시 벽돌 기사 벽돌 표창 표창 기사 벽돌 아 아 어 재룩이 너무 많아 기사 벽돌 우툴주 누구 주의 그걸로 보신데 어떡하지? 기사로 다 태우고 나면은 우린 뭘 할 수 있죠? 뻘건 애굴 사신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다 로빈 팝콘이나 가져와라 나 한뜨카 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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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그렇게 뾰족해? 재물 발굴 지옥불 지옥불 재물 왜냐면 자해덱이니까 빈쇄장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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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개노삼은 부산 넣어서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힘든 일을 해내는 게 아이언 클레드가 아닐까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벽돌 딸기 개시 먹을까 말까 전투의 함성 불조약이 좋을까 전투의 함성이 좋을까 역시 벽돌이야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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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G 어포 어포 할만한데 근데 어포 나오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불조약을 쓰면 불조약이 들어오대서 영원히 격돌을 못쓴 그래도 기사회생 기사회생이랑도 같이 못쓰네 근데 영원히 격돌만 쓸 거 아니자 나중에 결국에 PP로 PP로 갈아탈 거면 그래도 어둠의 봉을 쓰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당장 당장 살아남으려면 격돌을 못쓰게 되는 카드는 너무 안될 것 같은데 벽돌 펙돌을 맞쩍 볼래? 베어둠 펙 펙 펙 펙 펙 펙 펙 펙 펙 사신 병제물 병제물이면 템폭에 빨라준다 사혈 컨셉에 충실해야지 위장크림 사혈 어차피 직접 강화할거고 괜히 수비만 강화돼서 꼴받을거 같으니까 열쇠먹자 드로우 개스레기였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베리케이드 베리베리케이드 베리베리케이드 베리메리케이드 가운데꺼 먼저 살라야다 습 몸통 백측이에 그런 허접한 카드는 필요없어 전경기 전경기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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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하하 봐봐 바리케이드 바이라는 듯 동캠 한 대 더 맞는게 스웩이지 닉값도 했네 내 사신 내 나락 도둑놈아 나이스 도우미네 파리케이드 화해영 잔혹성 잔혹한 아이언클레드 아 PNMP 어디갔냐고 고표 커피 룬반구 커피 아니면 룬반구인데 커피 좀 커피 좀 쫄리네 파리케이드인데 당연히 룬반구지 방어도가 유지가 된다고 마리바리 마리케이드 제거 좀 하자 제거하고 기사 회생 기사 지금 빨리 안나오면 갑갑한데 하나 더 쓸까 어차피 기사 회생이 기사 회생 하나 태우기 때문에 어포 킹시병 신성 신성은 알만하지 않나 근데 돈이 신성 사는데 돈을 쓰면 제거를 못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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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팸 마법꽃은 괜찮네 약화 포션 구급상자 구상양소 다주는거 봐 서윗하네 지울게 없네 숲이나 지울까 아하 이럴거였으면 아까 어둠의 봉을 샀어야 했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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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읒기 지읒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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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없는 벽돌 끝없는 힘 ㄷㄷㄷㄷㄷㄷ. 기사 2장인데 거짓네. 아 수리검 수리검 너무 부럽다 지옥불 지옥불로 다 태워 뭐하는거야 이거 아이고 이래도 벽돌입니까? 과도자도 잡겠다 이러다가 까비 아이 미친 격돌 그만나봐 도라이 같은겐 으아 미친 재물맨이다 아니 이걸 때리네 화상이나 넣으면 텅스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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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스텐 도로 쓰레기네 엘릭서 먹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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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릭서 개쓰레기 같은겐 드로 왜케 비심 재물 두 갠데 드로 얼팅이 없네 됐다 처음부터 폼탈을 복사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역시 들어오는 것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돌렸어야 했어 사혈 준네 쓰는데 이거 자해덱 아님? 누가 봐도 자해덱인데 이게 자해덱이 아니면 대체 뭐가 자해덱임 내가 자해덱이 정해져Sele 네 다행이네 엘 몇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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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빠진 거 너무 아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하나구나 원래. 이길 수 있나? 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순서 반대로 하면은 바로 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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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